여러분 케이머메이드 미드아마추어 예선전이 열리고 있는 성문환씨씨 저도 한번 오늘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퍼팅 연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문환씨씨 커피 맛집이에요 이정웅 프로님 롱퍼팅을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특이로요 열 발자국 정도 될 때는 발끝 정도만 들어서 치면 얼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감 있고 똑같은 박대에 치면 볼빛이 얼추 보여요 리듬은 일정하게 스트로크에 크기는 조금 세등분화 시켜서 저는 퍼터를 하려고 합니다 세등분 보여주세요 짧은 거 칠 때는 앞에 5m 정도의 피를 칠 때는 발끝 안 정도 느낌만 너무 딱 맞추려고 하면 스트로크가 딱딱해지니까 그리고 저 멀리 열 발자국 정도 칠 때는 발끝 바깥 정도 이제 그림마다 스피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교하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퍼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쇼펫을 잘하는 방법 쇼펫을 잘하는 방법 저는 오른쪽 다리를 좀 집중하는 편인데요 쇼펫을 칠 때 대부분 이 클럽이 움직일 때 힙이 같이 도는 경우가 나와요 많아요 많아요 저는 그걸 고정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오른쪽의 무릎의 위치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거든요 따라 들어가는 미세하게 움직이더라도 클럽베이스는 열리고 다치고 나오니까 나이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재 프로입니다 논현동 42-47에 골펀스튜디오라고 운영하고 있고요 내가 느린 골프장에서 치다가 빠른 골프장에서 치면 또 거리감을 못 맞추고 또 빠른 골프장에서 치다가 느린 골프장 가면 또 거리를 잘 못 맞추고 맞아요 매번 달라 매번 다르죠 거기에서 이제 나만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린스피드가 달라지더라도 나만의 기준 안에서 그린스피드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꿀팁을 하나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 페이스면이 한 발끝 정도로 가는 것을 기준점으로 잡고 스트로크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가 발끝 정도 와서 그냥 스트로크되게 이 발끝에서 스트로크되는 힘으로 치면 그냥 내가 얻은 그린이든 가서 최대한 평지를 찾고 그 스트로크를 일단 쳐보는 거예요 3개 정도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힘으로 치게 되면 공이 한군덩이 한군데 모이게 되는데요 제가 친곳에서 저게 모인 데까지 거리를 재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하나 둘 셋 셋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걸음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스트로크해놓을 때 이 그린스피드에서는 내가 발끝 정도에 스트로크를 했다 그러면 여덟 걸음 정도 가는 그린스피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전 이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오늘 라운드를 칠 수 있습니다 여덟 걸음 남았다 그러면 이 정도 이거보다 짧다? 그럼 이거보다 짧게 이거보다 길다 하면 이거보다 스트로크를 길게 가져가면서 내 기준점을 잡고 스트로크를 해주는 겁니다 크기는 일정하게! 매번 그림마다 테스트해서 맞춰치기! 그쵸, 맞춰치기! 정확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하이파이! 제가 사랑하는 테일러메이드 스파이더 GTX 저는 라벤더 컬러 퍼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퍼팅 연습을 좀 해봅시다 저는 이 에디션 공으로 퍼팅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본대로 굴러가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어 리스폰스 스트라이프 볼을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일자로 한번 넣을게요 그 다음에 편하게 빈 스트로크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스트로크의 크기는 그냥 나에게 편안한 정도 딱 발에서 발 정도 편하게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똑바로 서서 내가 정렬이 맞는지 골반이랑 무릎이랑 발목의 정렬을 한번 체크를 하고 한번에 몸을 접어서 편한지 정렬을 체크합니다 스트라이프 볼은 이렇게 스파이더 GTX 위에 있는 하얀 선과 동일한 넓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지 보기가 매우 쉽습니다 비교적 지금 지면이 울퉁불퉁한 거에 비해서 잘 굴러가고 있죠 오케이 또 한번 더 와 그림 빠르다 오늘 3.0이라고 했는데 그림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스트로크를 해보면 아까 호재 프로가 알려준 나의 거리감도 체크할 수 있고 스트라이프 볼로 내가 본대로 일자로 잘 굴러가나 깎아치거나 땡겨치거나 내밀어 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거리감 한번 재볼까요? 9 반대로도 한번 가볼게요 동일한 거리감 5 6 7 제가 오르막에서는 딱 7걸음이 나오니까 내리막에서 9걸음 오르막에서 7걸음 딱 평지에서는 8걸음 보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거리감을 알았으니까 쇼팟 연습하러 한번 가볼까요? 고고! 사실 중요한 내기를 앞두고 계신다면 롱퍽 거리감 한번 체크하시고 이렇게 아주 짧은 한 걸음 정도 발로는 세 발자국 정도 요렇게 짧은 거 연습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치면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왼발에 힘을 끝까지 주고 마무리를 하시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왼발에 힘이 빠지지 않게 끝까지 힘주기 여러분 퍼팅 연습 열심히 하고 버디 많이 하세요 안녕 자 왜 라인을 안 놓고 치시죠? 아 이거 크다 이거 라인을 안 놓으니까 굉장히 와 자 우리 테일러메이드 스텝 김민준이 말하는 퍼팅을 잘하는 방법 저한테 피팅 받으면 돼요 아 퍼터 만드시는 분이죠? 자기한테 맞는 퍼터를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러면 요 넥 디자인이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크게 몇 가지가 있는지? 지금 쓰고 있는 싱글밴드 네 그 다음에 숏실랜트 네 그 다음에 트러스넥 네 이 이제 있는데 네 트러스넥은 일본에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장점은 뒤틀림이 방지되서 잘못 맞아도 어느 정도 가는 이제 기브니스가 있는 퍼터고 기브니스 기브니스 기브니스에 있는 퍼터고 이제 싱글밴드 숏실랜트 있는데 네 싱글밴드는 보통 이제 지금 이 퍼터인데 셋업에 도움을 많이 주고 네 아마추어들 일반 아마추어들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퍼터고요 네 숏실랜트는 왼쪽으로 미스가 많이 나는 선수들이 좀 쓰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군요 얇아서 좁아서 옵셋이 더 적은 거죠 숏실랜트가 얘가 더 옵셋이 있고 그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나중에